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 박덕은 시인의 상식탐방입니다 오늘은 요즘 정치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사보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보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임과 보임을 합친 말이에요 사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금 맡고 있는 일자리를 그만두고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고 보임은 뭐냐면 어떤 직책을 새로 맡도록 임명하는 거예요 이 사임과 보임이 합쳐져서 사보임 이릅니다 좀 낯설게 들리지만 사임과 보임을 합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개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각 당의 대표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또 특별위원회 위원 이거를 각 당의 대표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보임은 사임, 맡고 있는 일자리를 그만두고 물러남, 이게 사임 그리고 보임, 어떤 새 직책을 맡도록 임명함 이 두 말이 합쳐진 말로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 그리고 특별위원회 다시 말하면 이 사보임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지도부인 원내대표 교섭단체의 대표가 사보임을 국회의장에 신청해요 국회의장에 신청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승인하면 위원회 사임과 보임이 동시에 완료됩니다 이걸 사보임이라 한다 지금 사보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고 지금 시끄럽죠 사보임 다시 한번 검토해보죠 사보임, 사보임은 사임, 즉 맡고 있던 일자리를 그만두고 물러나는 걸 사임이라고 보임, 어떤 직책을 새로 맡도록 임명하는 것을 보임이라 한다 그런데 사임과 보임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 사보임이다 이는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사보임은 사임, 맡고 있던 일자리를 그만두고 물러나고 보임, 어떤 직책을 새로 맡도록 임명한 것 이 두 말이 합쳐진 말로 국회 상임위원회 또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는 지도부인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즉 원내대표가 사임을 국회의장에 신청을 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승인하면 위원회의 사임과 보임이 완료되는 것을 사보임이라 한다 오늘은 시끄럽게 오르내리고 있는 정치계의 뜨거운 감자, 사보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은 낭만 대통령 박덕은 시인의 상식탐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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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